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날씨 예보분석관 송호나입니다. 어제까지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됐는데요. 오늘은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 더 이상의 비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료와 함께 오늘날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중국 상해에서 남해상까지 동서방향으로 길게 이어진 비구름이 지나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중부지방까지 사선방향으로 발달한 비구름도 보이고 있는데요. 기약계 분석을 통해 오늘 내리는 비의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고도 5km 이상 상공 대기흐름부터 보시면 우리나라의 북서쪽 중국 북부에는 시계의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상층 저기압이 자리해 있는데요. 이 저기압의 흐름을 따라서 북쪽 상공에서 검은색을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본 남쪽의 검은색 영역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해 있는데요. 고도 3km 상공 기온과 수증기 분포를 표현한 700헥토파스칼 상당원의 일기도를 보시면 어젯밤 9시에는 연두색으로 나타낸 따뜻한 수증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남해상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따뜻한 수증기가 하늘색과 보라색으로 나타낸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맞닿은 곳, 즉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힘겨루기를 하는 경계인 남해상에는 정체전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와 오후 3시 700헥토파스칼 상당원의 예상자료를 보시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확장을 하면서 따뜻한 수증기의 흐름이 강한 영역이 남부지방과 충청지역까지 확대되겠고 북쪽 상공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가 따뜻한 수증기의 영역으로 이렇게 파고들면서 기압골이 발달해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오전에는 앞서 보여드린 기압골의 이동을 따라서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낮부터 밤사이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기압골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비는 오늘 밤에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강원 내륙에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앞서 보여드렸듯이 따뜻한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되는 지역에 많은 양이 집중될 텐데요.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충남권, 전라권, 경남권, 제주도 산지에 30에서 80mm로 가장 많겠고요. 특히 전남 남해안과 지형효과로 비구름이 높게 발달하는 제주도 산지에는 1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북, 경북북부 산지를 제외한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다시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미리 주변 점검 잘해주시고 비가 내리는 동안에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시야가 흐리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안전운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압골이 지나는 동안 고기압가의 기압차로 평소보다 바람이 불텐데요. 특히 해안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30에서 45km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점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동해중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 동해상에도 오늘까지 바람이 시속 30에서 60km로 매우 강하게 불고 최대 3m, 동해중부 바깥 먼바다는 최대 3.5m의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전해상에서 돌풍과 안개, 천둥, 번개가 치고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해상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는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에는 천문현상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상태에서 너울이 더해져 매우 높은 물결이 해안가를 강하게 덮칠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온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이렇게 하늘색으로 21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습도가 80%를 웃도라 체감온도는 3,4도 정도 높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렇게 높은 습도 때문에 가시거리가 1km가 채 되지 않는 안개 낀 곳이 있는데요. 아침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60%를 웃도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녹색으로 26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이렇게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1,2도 정도 높아지면서 다소 꼽꼽하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날씨를 요약하면 전국 비 소식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큰 피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최신 기상정보 참고하셔서 안전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